한미남 원볼입니다. 부산의 선발 투수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1호승 한미남 원볼입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두 볼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나오지 않습니다. 3볼 깊숙이 투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3앤 1입니다. 빠른 볼링 원볼입니다. 원볼입니다. 수두타다는 김희집 선수입니다. 이 공 바라봅니다. 원볼 지금도 골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원앤 원 변화구가 너무나 절묘하게 떨어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2앤 2가 됐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분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김성욱 선수입니다. 초고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변화구 연속 2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됐어요. 초보 몸쪽 예리하게 꼽습니다. 3앤 1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카운트 타자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을 때는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유리한 카운트 초고 초고는 바깥쪽의 몰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꼰 것 같아요.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정인데 참아났습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살짝 가라앉는 공이었는데 배트에 걸렸습니다. 4구쯤 파울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패스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